이번 주의 이슈톡, 역시 이대일의 이강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인가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게? 네. 내일 맞죠? 네, 맞습니다. 내일인 것 같은데. 통상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을 출발하면 시장에서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는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릴만한 그런 시장은 지금 다들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원래는 허니문 랠리다, 이런 게 항상 경제신문을 좀 이렇게 뒤덮었었는데 이번에는 허니문 랠리 이런 말이 지금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본 곳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 때였고 이때 1년 동안 91%가 올랐다고 하고요. 이어서 뭐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뭐 새로운 정책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어땠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워낙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 환경은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부정적일 수가 있고 오늘 코스피는 사실 연중 최저점을 또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좀 어려울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거론되는 그래도 세정부 관련 정책주, 수혜주라고 하면은 원전주랑 방산주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올랐는데 워낙 원전주와 방산주에 있는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다고 해도 코스피를 코스피나 코스닥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또 없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나 글로벌 환경들이 실제로 더 큰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환율도 약세고 또 금리도 올리는 시기고 물가는 뭐 최근 뭐 수십 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고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평가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준이 지금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빅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시장이 좀 망가져도 지금 인플레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로서는 그렇게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4월 이제 국내 소비자 불가 상승률도 4.8%였는데 이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라고 하고요. 이번 주 11일에 미국 CPI도 발표가 될 텐데 정말 3월 CPI가 최대치였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때 또 만약에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시장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에 끝날 것이다 라고도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진망이 나오면서 지금 이런 곡물가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외식 물가가 두 달 연속 6.6%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들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외식값이 되게 부담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고 생활물가 지수도 5.7%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물가를 만약에 못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책 이런 것들도 사실 이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과 금리도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높아지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사실 일부 이제 도시 봉쇄를 약간 해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 많이 도시가 상당 부분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인플레가 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단기간 해소될 이슈는 또 아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쌍둥이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역 수지가 이제 지난달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이 사실 크게 늘었는데 원자재값이 크게 늘면서 이제 수입의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면서 이제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4년 정도 계속 적자였어요. 이미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를 했었고 최근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재정을 많이 좀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 적자도 있고 지금 경상 수지 적자까지 있으면서 이 둘 다 적자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정말 이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 된다고 하면 이게 97년에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의 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상당히 부담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흔히 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계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 기간 내내 자영업체에 대한 소상공인들 손실에 대한 보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50조 원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돼야 될 텐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2차 추경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출범을 하는데 거의 곧바로 발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경협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 서면 지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추경 전체 규모는 약 35조 원 가량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당시 이제 윤 당선인이 50조 원 재정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연초에 1차 추경이 있었어요. 16.9조 원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33조 원, 34조 원 정도로 추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또 이게 사실 세수가 많이 거쳤기 때문이거든요. 세수가 왜 많이 거쳤냐. 그러면 사실 세수가 많이 거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산가격, 예를 들어서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도 많이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좀 여유가 있어진 건데 이걸 또 이렇게 풀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인플레를 좀 자극할 수 있다. 경제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인플레가 추가 경영전선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기보다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6월 1일 지방선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도 또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